우리나라 기후가 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외부 기온이 38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체온보다 외부 환경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일사병이 정말 흔하게 요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무엇보다도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뇌에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런 중추의 역할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극심하게 우리 체온보다 올라갔을 때 그런 중추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특히 탈수가 아주 위험한 병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름철 탈수 의외로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혈액이, 국물이 없는 건대기가 많은 국 같은 거죠 그래서 혈액이 정말 끄척거리어지기 때문에 뇌졸중, 혈관이 막힌 뇌졸중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이 여름철에 땡볕에 비닐하우스 같은 일을 하시면 땀 범벅이 되시는데 이렇게 된 후에 뇌졸중을 재발해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름철 탈수에 또 가장 위험한 병은요 요로결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탈수가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명확하게 아주 아주 근거가 명확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그 소변에서의 어떤 그 어떤 캐릭터가 더 이제 돌을 뭉치는 쪽으로 이렇게 더 찐득거려 지는 거죠 그래서 비 오듯이 땀 흘리고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시원한 맥주에다가 치맥을 드시면 바로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게다가 요산이 올라가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외부 환경에 너무 더운 고온에 노출이 됐을 때 요산 형성이 더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의 발작도 많아지기 때문에 요산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은 여름에 아주 고온에 노출되거나 심한 탈수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산 형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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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